인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이 장애아동 등 10명의 아동을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피해부모들은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공개하며 가해 교사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 아동에 대한 치료 지원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피해 아동 학부모 5명은 이날 오전 인천 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CTV에 찍힌 영상을 토대로 자녀들 피해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CCTV에는 6명의 보육교사들이 아이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다니거나 코와 입을 막는 등 끔찍한 학대를 저지르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